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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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는 또 기성용은 다른 잉글랜드 프리미어 구단들의 영입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썼다. 기성용이 ac 밀란 이적은 아직 불확실하다. 2012년부터 스완지시티에서 뛴 기성용은 지난주 bbc와 인터뷰에서 스완지시티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스완지시티에서 계속 뛸지는 100%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팀이 일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6월 계약을 마감하는 기성용은 내 미래가 불확실해 지난 1월 카를로스 카르바라의 감독과 프로로서 얘기했다.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고 밝혔다. 또 지금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시즌 마지막 경기 끝까지 남기를 원한다. 그 뒤 미래를 볼 것이다. 나는 프로다. 고 덧붙였다. 카르바라의 스완지시티 감독은 최근 지역의 웨일스 온라인 인터뷰에서 지금은 팀의 일부 리그 잔류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 기성용과의 계약 문제는 나의 손을 떠나 있다. 라고 말했다. 웨일스 온라인은 기성용이 떠난다면 스완지시티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성용은 2012년 스완지시티로 이적하면서 130경기 이상을 뛰었다. 최근에는 스완지시티의 강등권 탈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카르바라의 감독은 기성용에게 전방으로 더 진출해 슈팅을 하는 등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 FA가 된다. 펑션 선수가 남았습니다. 모닝뉴스레터 가입보내기 취소 if, 윈도우, 젤리, 달러, 다큐먼트, 키업펑션, if, 2.KEYCO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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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Dollar, pop-up overlay, find.